삐라와 합해, 노조란 서책자, 물건적들을 들이미는 너름을 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삐라와 합해, 노조란 서책자, 물건적들을 들이미는 너름을 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물건적들을 우리 지역에 들이미는 너름을 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색다른 물건적들을 악성 비루수 유입의 매개물로 버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는 그 쓰레기들이 류퍼시켜 놓은 비루수를 깨끗이 박멸하였습니다. 앨 rocks 져qu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